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가운데로 거르리 주님은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저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가운데로 거르리 아멘 주님을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라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라부터 시작되리 아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아가파오로부터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